어? 여기가 아닌데? 우리가 여기가 아닌데? 또 잘못 들었어? 아니, MBC가? 저 다음... 네, 다음에 저게요. 아, 이건 누나, 누나, 누나. 이건 내 잘못이에요. 아, 그... 이건 내 잘못이에요. 아, 그... 이게 왜... 이게 왜 누가 내 잘못이에요? 왜 내 잘못이에요? 왜 내 잘못이에요?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영상 끊어져요. 영상 끊어져요. 아니, 왜 이게 본인 잘못이에요? 내가 잘못이다. 이게 왜?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매니저님께서 이제... 이제... 잘못 들어갔어요. 잘못 들어갔어요. 잘못 들어갔어. 근데 왜 그게 본인 잘못이에요? 내가 이쪽으로 들어... 미리 또 겁나서 실수할까봐 이게 헷갈리는 우회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. 올해는 우회전이에요? 왜 저래요? 아니, 내비 MBC쯤 딱 나오잖아요. 진짜 운전 경력 30년에 누구보다 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아니,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. 송성호 팀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? 내리는 저 차에서. 그게 뭐야? 아니, 그만둘까봐 그래요, 제발. 아, 진짜. 내 잘못이로 해. 그 길이 누구나 그렇게 실수를 해요. 정말. 난 엠브라... 엠브라... 엠... 엠브라... 엠... 거기 가는 차들의 엠브라스도 그렇고 엠브라스가 그리로 갔다고요? 애의 이 형들 진짜! 애의 이 형들 진짜! 애의 이 형들 진짜! 내가 두 번째에서 가자고 그랬어. 아, 왜? 아, 이거는... 지적하지 마. 사람이 처음인데 뭘 그렇게 지적을 해. 참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, 선배님. 참결하지 마! 우리 일해! 참결하지 마! 우리 일해! 우리 비즈니스야! 아니, 전지적 참결 시점에서 참결하는 프로그램인데 참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못하라고요. 참결하죠! 사실 연기자들 전문으로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약간 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안 왔던 분들이면 모르죠. 자주 안 왔던 분들은 몰라요. 그 이유를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? 한 번 더! 길을 잘못 든 적이 없다. 한 번 더! 한 번 더! 네! 이제 요령이 생겨요. 내가 아까 잘못했어. 질문을 너무 심어한 건 던졌고 그래서 이렇게..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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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완전히 미리 돌았네! 아, 예.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지하 가기 전에 짐을 내려놓고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우, 노션통 봐서 넣어놨네? 노션통 봐서 넣어놨네? 노션통을 넣은 게 뭔데? 아우, 이 센스 어떻게 할 거야? 아니요, 선배님. 아니요, 선배님. 제가 한 게 아니고. 아, 그래? 너무 솔직하기까지. 본인이 안 떼잖아요. 선배님,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. 첫날이니까. 아우, 친절하다.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네요. 아우, 진짜 최고 매니저라서. 현재까지는. 커피 너무 잘 먹을게요. 아닙니다, 선배님. 저는 너무 잘 마시겠습니다. 우리 이달 녹화했던 날, 그렇죠?